wham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너의 편이 돼줄게 잘 듣고 계신가요? 너의 편이 돼줄게 와 저는 요즘 계속 스케줄에 치여 살다가 아주 오랜만에 쉬어도 되는 날이어서 한량 모드로 딱 체인지해서 먹고 자고 쉬고 쉬는 날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끝났다 일어나자 오 샤샤 일어나자 오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어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잘 지내셨죠? 아니 생선 좀 먹으려고 하는데 삼월이 뭐가 맛있죠? 아 참동 네네 그러면 참동 한 2인분? 느낌? 네 손질해서 보내주시면 좋아요 그냥 바로 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랑지에서 참동 퀵으로 시켰어요 비오른 날은 중식이니까 오미찜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고량주나 탁 됐습니다 하이 잠깐 뭘 감고 있어? 양념장 먼저 숙성 대파 푸른 부분은 그냥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주고요 이렇게 흰 부분만 채썰어주면 됩니다 양파는 큼직큼직하게 잡내 제거용으로 썰어주고 마늘은 너무 얇지 않게 편썰어주고 생강은 잡내 제거용이라서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청양고추 어슷하게 썰어주고 홍고추도 이쁘라고 하네 냄새 제거용 레몬 재료 준비 끝 대파를 좀 깔아주고 보미 등장 불 딱 맞네 딱 맞아 오케이 레몬 좀 껴주고 파도 좀 껴주고요 생강도 하나 껴주고요 소주 좀 뿌려주고 생강도 같이 넣고 20분 동안 푹 쪄줄게요 아 양파 까먹었다 양파를 까먹었어요 열심히 찌는 동안 식잔주로 상큼하게 연태 토닉 한잔 연태 저는 연태랑 토닉워터를 반반답니다 토닉워터를 얼음에 안 닿게 반을 채워줍니다 하나 둘 셋 반 메몬을 하나 넣어주면 끝입니다 연태 하이볼 완성 마셔보겠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와 미쳤네 우와 신난다 기분 확 져져 오 예스 아까 숙성해놓은 양념장 끓여줄게요 파티는 슈퍼에서 샀어요 이렇게 깔아주고 소스를 부어주고요 마늘 넣고 올리브위를 끓여가지고 부어줍니다 중국식 도미찜 청진다기로 완성 예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너무 맛있어 살짝 오버콕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우 진짜 와 마지막에 마늘 올리브 오일이 진짜 신나는 소리 음 너무 맛있어 이제 소스에다가 쫙 찍어가지고 파채랑 해서 너무 맛있어 미쳤다 미쳤습니다 어우 미안해 연태아이 볼 와 냉동실에서 막 나온 연태 짠 음 아 음 너무 맛있어 와 너무 행복하다 진짜 내 사람이 쉬어야 돼 한 잔 더 와 와 와 너무 좋다 고맙다 도착 treaties 10 girls 계집어 해도 가상 아 아 이 콩 미 아펙토 las horas que pasé en aquel buz no entiendo bien porque mi abuelo distraído 셔틈 어제 방금 케이크를 미리 사다 놨습니다 저랑 혜리언니의 10년 단골트 세시셀라 워낙 유명한 질이긴 하지만 어쨌든 방금 케이크를 정말 많이 먹어봤지만 세시셀라를 이기는 질은 없었어요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쫀득한 쉬폰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꾸덕과 쫀득과 그 쉬폰의 부드러움이 다 녹아져있고 아 너무 맛있어 완벽하다 음 밀린 택배 좀 뜯으려고요 오랜만에 택배 언박싱을 해드렸어요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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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카라 빈티지 잔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잘 왔네 빈티지 바카라에 로고가 있습니다 뽀짝하자 아 시작 아 아 드디어 왔다 약입니다 공약 드디어 왔습니다 저의 최애 목약 이걸 먹으면 좀 목이 편하네요 아마존 대비를 짓고 있습니다 든든하고만 이제 축제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일단 키워먹으러 언박싱 끝 이제 이런 속은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스킨 바깥 튜브 촉촉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모두 부드럽게 만들면 어떡할까 해서 명색이 아로마티카 모델로서 바디를 키우고 살이 껍다고 놓칠 수 없잖아요 아로마티카의 위로광고가 부엄되어 있습니다 이 멜로니스 라인은 제가 예전에 바디오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환절기여가지고 너무 건조하잖아요 이런 시즌에 바디 스크럽이랑 바디 크림이랑 이렇게 같이 쓰면 이게 탄력 라인이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각질 제거할 때 100% 식물성 오일이어서 잔여감이 전혀 없어요 너무 깔끔해 그리고 이 바디 크림으로는 촉촉하게 피부 마무리해주고 아주 콤비입니다 환상의 튜브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바디치죠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씻어보았습니다 꺼려요 아 이거 이거 보이세요? 헤어 컬러예요 이거 4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바디 스크럼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헤어 컬러도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눈치지 마세요 после 아무래도 제가 직업 특성상 팔다리 스크러그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 솔트 스크러그은 오일이 같이 들어있는 스크러그이라서 습무 같은 데 잘 뭉치잖아요 아... 문철이 있는데 같이 품어주면 하기가 너무 많아 아 너무 좋아 후후 이제 아디크림으로 마무리 촉촉 파티 아 너무 부드러워 와 진짜 이거 느껴보셔야 돼 정말 유명한 세신사 선생님한테 떼를 팍팍 밀고 온 그런 느낌입니다 이 기분 때문에 스크롤을 끊을 수가 없어 와 와 이거 혼자 볼 영화가 아니네 티넬 와... 잘 뱉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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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일을 나와 네 중독을 주고 하나만 지병도? 지평을 주고? 네 지평이랑 동봉주랑 둘 다 아 네네 패턴파트 뇌 일이 하나 더 많아야겠다. 네. 아! 거짓말! Beau bands 아니야? 고생이 많다. 열이 보니깐 조심하세요. 왜? 왜 온다고? 이게 감자 시키는 중, 10분? 어? 10분이 운동이야. 내가 했어 오빠 왜 이렇게 영해줬어? 대학생사지 대학생이야? 진짜 흘뻔했다고 니의 발이 너무 흘뻔한거같아 잘되는데 되게 좋아하더라 진짜 예뻐졌네 와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라스트 오더와 곧이라서 저희가 뭐 있어요? 그렇게 보자 두부김치도 맛있겠다 웬일이야 셰이 괜찮아요 셰이 감사합니다 그게 다 베일까봐 이거 런전 뜯어오는데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봤어 영화? 초반이 좀 무섭고 뒤는 괜찮다 눈치치 나오면 집에서 보자 불 켜놓고 양소에서 보자 여러분도 기분 따뜻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눈을 맞추며 안도를 묻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나요? 평범한 날들 특별할 것 없지만 이게 행복인 걸 알죠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꼭 잡은 두 손 어느새 닮아있는 우리 이렇게 완벽할 수 있나요? 혹시라도 고단한 세상 속에 초라한 모습에 숨고 싶을 때 나에게 와요 기대어 앉아요 늘 내가 있을게요 그대 곁에 별 볼 일 없던 내 말은 어지럽던 나의 일상에 눈부신 너라서 눈부신 너라서 지켜낼 거야 간절히 함께 할 거야 언젠가는 언젠가는 불어온 바람에 쓰러질 듯 두려운 맘 앞에 사랑해 사랑해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일 이렇게 이렇게 눈물 날 수 있나요 혹시라도 엉망이던 하루에 도망치고 싶어 지친 맘일 때 나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기대어 앉아요 늘 내가 있을게요 그대 곁에 그대 곁에 그대 곁에 그대 곁에 그대 곁에